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울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미국 시간 토요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17일 아침 시간이 되겠네요. 일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스펙뉴스 몇 가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장한 유망 스펙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밑에 채널 설명란에 제 두오리 굿즈, 티셔츠라든가 후디, 머그컵, 커피 머그컵 이런 거 간단하게 디자인해갖고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면서 서포트 해주시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기 온라인 링크 들어가셔서 두오리 굿즈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펙뉴스를 또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처음 제 방송을 접하시거나 스펙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속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댓글란에 스펙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글을 달아놓을 테니까요. 스펙이 방송 보시고 나서 약간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그 스펙에 대한 개요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사가 TBA입니다. 토마 브라보 어드벤티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스펙이 약간 특이해요. 그 이유는 유닛이나 워런트가 없이 그냥 일반 주식만 딱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 처음에 상장할 때 유닛으로 상장하는 거를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상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하고 테크컴퍼니의 그냥 특화된 회사로서 이 본인들이 여태까지 투자해왔던 유닛공기업 중에서 한 회사를 상장할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특별하게 스펙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작하는 이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900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 브라보라는 토마 브라보 어드벤티즈라는 회사와 쌀그룹의 CEO가 만나서 어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유닛공기업을 상장시킬 모양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은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토마 브라보라는 웹사이트는 토마 브라보의 past and current portfolio companies represent many of the leading software companies in application, vertical markets, infrastructure, and cyber security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재반산업들 그 다음에 사이버보안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컴퍼니들을 여태까지 계속 투자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장기업도 있지만 비상장기업도 다소 포함되고 있어서 이 중에서 아마 상장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맥카피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특화된 회사가 토마 브라보 어드밴티즈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좀 믿음직해요. 소프트웨어 쪽 생각하시는 분들 유니콘 기업 찾고 계시는 분들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회사가 TBA 티컬 심볼입니다. 지금 11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11불 76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회사가 좀 상당히 흥미있는 회사가 또 있어요. 티컬 심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티컬 심볼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XXXX 블루리버 액쿠지션 콜프고요. 아직 상장은 안 했습니다. 3월 달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제가 상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꼭 전해드릴 거예요. 텍, 미디아, 텔레컴, 엔터테인먼트 이쪽 섹터를 타겟으로 250밀리언 달러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는 회사고요. 렌더메이스 이 사람은 라이브 네이션의 전 체어맨이었고요. 크리얼 채널 엔터테인먼트에도 있었고 앤 팔로우 펄싱스쿠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럭살나 이 사람은 소프트뱅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존 스누누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전 상원의원이었어요. 뉴 햄프시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가 가는 회사가 블루 리버 액쿠지션 콜프 이 회사는 상장을 하는 대로 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마 브라버 액쿠지션 콜프는 상장하자마자 20%가 뛰었어요. 뛰고 지금 12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펙에 새로운 스펙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스펙을 너무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들여갖고 이제는 진짜 사야 되겠다는 스펙이 아직까지 있어요. 소프트뱅크 스펙이 있고요. 그 다음에 PIPP 그것도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소프트뱅크 S-B-F-A 스펙 얼마 전에 상장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스펙이 있죠. 그 스펙도 지금 너무 상장하자마자 너무 올라가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PNG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드라프킹스하고 스킬즈를 상장시킨 그 팀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스펙을 시작한 그 스펙이죠. 이것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전해드렸고요. 이것도 상장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펙을 지금 사고 있고 지금 또 너무 흥미로운 스펙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는 좀 조심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선정해서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CIC 이 회사는 헤네시 캐피탈 인베스먼트 콜의 다섯 번째 스펙입니다. 아직 유닛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막 상장한 회사입니다. 1월 14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헤네시 캐피탈 인베스먼트 콜 얼마 전에 전기차 회사인 카누를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킨 회사입니다. 전기차 회사죠. 그리고 이 카누라는 회사는 또 현대에서 크게 투자에 들어간 회사고요. 얼마 전에 애플과 현대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이 카노도 덩달아서 크게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애플이 카노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헤네시 캐피탈 인베스먼트 콜이 상당히 또 지금 이 새로 상장한 HCIC 이 스펙도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도 어떤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 타겟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프 이멘트 이 사람은 제너럴 일렉트리크의 전 CEO였고요. 체얼맨이었고 트윌리오의 디렉터를 지내고 있고요. 탱구이 세라 이 사람은 솔라시티의 포멀 프레지던트였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를 인수하기 전에 아마 프레지던트로 있었던 사람이 탱구이 세라 같습니다. 이런 경영 매니지먼트 팀으로만 봐도 상당히 구미가 된기는 스펙입니다. 트리한드렛 밀리언 달러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유닛으로 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유닛당 한 주와 4분의 1 워런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유닛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4의 배수로 매수를 하셔야지 나중에 워런트를 딱 떨어지게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4개의 유닛을 사신다 그러면 나중에 분할이 됐을 때 4개의 주식과 1개의 워런트로 분할이 되죠. 그런 식으로 4의 배수로 유닛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상장하자마자 11%가 껑충 올랐네요. 11불 9전에 유닛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두 회사 한 회사예요 사실 근데 이제 한 회사가 두 스펙을 출시를 했습니다. 티컬 심벌은 RTP고요. 또 다른 티커가 RTPZ 두 개의 회사를 이 회사를 먼저 상장을 시켰고 이 회사를 또 최근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RTP 같은 경우는 한 700밀리언 달러 규모로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1밀리언 시총이 돼버렸네요. 매니지먼 팀 이 스펙의 매니지먼 팀을 보면 리드 허프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 핑커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두 사람 그 다음에 RTPZ는 리드 허프만 마크 핑커스 플러스 줄리하나 키바의 Executive Chairman으로 있는 사람이 여기 참여했고요. 리 린든 코파운더 of Karma Science Acquisition Acquired by 페이스북 페이스북한테 팔린 카마 사이언스를 공동 창업자인 리 린든이 참여한 스펙이 RTPZ입니다. 이 회사는 230밀리언 달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쩌면 이 회사가 더 저는 좀 더 흥미가 있습니다. Consumer Internet Mobile Gaming and Tech Company 이쪽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RTP도 마찬가지 섹터의 회사를 지금 타겟으로 한 두 가지 스펙 한 회사의 두 스펙입니다. RTP Re-Invent Technology Partners 지금 현재 11불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주 큰 폭으로 올랐네요. 11월 달에 오른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RTPZ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한지 얼마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면서 11불 85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e-Invent Technology Partners 이 회사는 리드 허프만하고 마크 핑크스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든 스펙 컴퍼니고요. 리드 허프만은 이 사람은 페이팔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링드인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한 공동 창업자입니다. 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링드인을 매각을 했죠. 이 링드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마크 핑크스 이 사람은 게이밍 인더스트리 모바일 소셜 게이밍 컴퍼니 이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ZINGA를 창업을 한 사람이고요. 마크 핑크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게이밍 쪽 이 섹터를 아마 타겟으로 이렇게 두 스펙을 만든 것 같습니다. 컨슈머 인터넷 모바일 게이밍 테크놀로지 이 두 개의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스펙들이 핫해요. 지금 2021년도도 스펙주들이 되게 핫하게 여러 회사들이 계속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2020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2021년도에는 스펙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식도 조심스럽게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 네 회사들 다섯 회사들 상당히 이 매니지먼트 팀하고 타겟 섹터들이 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스펙 생각들 이 회사들에 대한 스펙 생각들 고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